저는 많은 부분에서 김재련 변호사가 핵심적인 증거를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증거를 제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찰에 제출을 했다고 하는 문자메시지라든지 사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포렌식을 해서 어떤 게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내기를 꺼내주시면 돼요 이런 사건들 미투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미투의 존재 성적인 어떤 가해 행위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공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의상의 논란을 막을 수가 있고 폭행 피해를 당한 분이 자신이 법적 다툼을 갖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이렇게 2차 가해를 하는 거거든요 나랑 사랑해서 같이 간 거다 합의를 해서 간 거다 이렇게 2차 가해를 하니까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그야말로 센 변호인을 소개받은 거예요 그런데 김재련 변호사였던 거예요 그게 그전에 성폭력 상담소라든가 이런 데 안 간 거예요 안 가고 그렇게 받은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7월 8일 날 시장님을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는 겁니다 이 건은 보자면 경우에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짜 본건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별건을 꺼내든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뒤에 검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고 뭐를 생각할 수 있지 왜냐하면 어떻게 고소장을 접수를 했는데 2시간 만에 고소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이거 진짜 검사가 뒤에서 지휘하고 압력 넣지 않으면 이거 경찰들끼리만으로 결론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누가 귀 끼웠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유출의 가능성도 크다라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자꾸 유출 유출 유출하는 걸 볼 때 제가 볼 때 김재림 변호사 측에서 뭔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밖에 저로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재림 변호사의 행동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고소인을 두 번 죽이는 행동입니다 진짜 2차 가해에 노출시키고 전쟁터에 맨몸으로 나가라고 떠미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나중에 그런 행동입니다 정치적으로 자기가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소인만 피해를 보기엔 냅둘 겁니다 나는 너무 고소인이 걱정되고요 진짜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제가 지금 고소인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부분을 제가 취재가 어느 정도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김재림 변호사가 하고 있는 행동이 그렇게 썩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다라는 거 고소인도 알고 있다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동라인에 대해서 얘기했죠 한동은 이동재 동동라인 동동라인? 이 동동라인의 백모 기자가 갖고 있었다는 전화기에서 나온 녹취록이 그 녹취록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실제로 이 녹취록에서 동동라인이 실제로 이런 모의를 하는 거예요 이건 모의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모의의 어떤 내용의 심각성은요 초원복국보다 더 심합니다 실제로 초원복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아요 초원복국은 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밀리면 다 같이 영도다래에 빠져 죽어야 돼 그렇죠 이런 내용이에요 추상적인 내용이야 김기춘이 또 그런 건 잘해 아 옛날부터 그런 건 잘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뭔가 아주 추상적인 얘기로 알아서 기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일을 진행시켰다면 한동은 같은 경우는요 아예 유시민을 치는 거는 별로 부담이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은 검사 측이 아 이런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세요 맞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동재 기자도 그렇고 한동은 검사도 그렇고 물어보고 싶어요 이 녹취록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백모 기자 휴대폰에서 나온 거예요 이동재한테 나온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들은 다 진도를 지워버렸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강하게 나가는데 네 그래서 이동재 기자도 그 안에 녹취록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몰라 동재도 몰라 한동은 검사는 조사도 안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서 갑자기 한동은이 소환 조사를 거부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녹취록까지 딱 까지고 이동재가 구속이 되니까 바로 자기가 먼저 나오겠다고 했거든요 조사를 받겠다고 그랬는데 거부해버려 왜 그럴까 자 이유는 이 상황에서 한동은 검사는 수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계속 또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내가 소송 걸겠다 이 보도에 대해 소송을 걸겠다는 건 뭐냐면 추가된 보도를 막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이 추가로 보도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 조국 전 장관 하면 지금 한 3천 건 정도 냈어야 돼요 그럼요 3천 건이 뭐야 아니 당장 SBS 그 보도만 보세요 나오지도 그 당시 그 시점에 나오지도 않은 파일이 나왔다고 지금 하는 판 아닙니까 그리고 또 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공소장에 보면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보면 정경심 교수가 아래 한글 파일에서 맞아요 어쩌다 이래가지고 잘라붙이고 파일을 어떻게 갖고 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래 한글에 전문가들이 다 얘기했죠 그렇게 힘들다 자 근데 그보다 진짜 결정적인 얘기가 있어요 정경심 교수가 아래 한글을 쓸지 모른답니다 그 얘기 초반부터 증언이 나왔던 거예요 네 MS 워드박이 쓸지 모른대요 그래서 한글로만 입력을 하게끔 돼 있는 서식들을 잘 만들지 못하고 항상 서식이 어긋나고 그래서 조교가 한글에 옮겨주는 역할을 많이 했다 이걸 조교가 다 증언했어 그 취재 기사까지 나와있어 이 쉐리들아 자 그런데 뭐가 발견됐다라고 한 기사들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걸 다 일일이 하나씩 소송을 걸었으면 그 기사들의 최초 발신지가 어디냐고 어딜까요 한동훈 검사장 당신이잖아 당신이 한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채널A가 31건의 단독을 쏟아냈는데 그중에 29건이 이동제 자 이런 걸 보고 뭐랬냐 동동라인 빼박진 거라 그러죠 검사들은요 내 꿈은 강남 건물주 이걸 가지고 증거를 합시고 내놨잖아요 맞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빅데이터 증거죠 빅데이터가 지금 입증해주는 유착의 증거 아닌가요 그렇죠 참나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기자들 법조 기자단들한테 따져먹고 싶어 기자단들 지금 진짜 반성해야 되지 않나 아니 지금 사과문 발표해야 돼요 당연하지 오죽하면 재판부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니? 재판부에서 그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판사가 놀란 게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라임 사태 신라진 사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 지휘를 하죠 네 하죠 2월 13일 날 부산을 내려가서 이틀 뒤에 만납니다 이동재랑 다 따라가죠 이동재 백승우가 SBS 임찬종과 함께 따라갑니다 그리고 2월 14일 날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편지가 다섯 번인 것까지 가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몇 번씩 만나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3월 달에 다섯 번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아 그때 제보자 X하고 이철 대표가 이거 아니겠다 라고 해가지고 MBC를 찾아가요 그래서 MBC가 그것을 보고 취재 추가 취재를 해가지고 4월 5일 날 보도가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신라진 사태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해라 확실하게 수사해라 라고 말하고 난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윤석열 총장이 특별수사단을 만들어가지고 한동훈을 끌어올리려고 했어요 이거는 그럼 완전 공모야 네 그럴려고 하는 동동라인이 아니라 열동농라인이야 그래서 그게 진행되는 와중에 자 추미애 장관이 스톱 안 돼 앞으로 이런 거 만들려면 장관한테 허락받고 해 야 추 장관님 알게 모르게 일 많이 하셨네 딱 스톱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못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와 이 상황을 봅시다 그러면서 또 그 얘기 나오죠 이동재가 보낸 편지 이철 대표한테 보낸 편지 중에서 우리가 이게 당신 2월 하순쯤에 조사받아가지고 처음 소환될 거고 3월 달에 집중적으로 공격증 소화될 거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4월 초쯤에 보도가 나가야 된다 선거를 맞춘 건 아니지만 그때 나가야 한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만 봐도 뭐다 이 사건 자체는 무엇을 공부를 한 거다 총선 개입 총선용이었던 거예요 총선용 총선 개입 총선 개입 그 얘기를 뒷받침해주는 보도가 어제 KBS 보도가 나온 거죠 맞습니다 둘 사람이 총선에서 미통당이 이겨야지 윤석열 총장의 입지가 생기고 더 강해질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럼요 이거는 단순히 지금은 뭐냐면 강요 미술죄입니다만 이게 한동훈까지 가게 되면 이것은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한 칸 더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이것은 선거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란이죠 사실 네 여러분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공지선거법 위반으로 엮으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울산 울산 선거 아니에요 울산 거기서 수사를 하는 걸 가지고 이것이 수사와 선거를 이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수사가 들어간 시점이 석 달 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편지를 보낸 시점이 딱 두 달 전이에요 딱 두 달 전이죠 네 2월 14일부터 지냈는데 4월 15일이 총선이야 석 달 전이 석 달 전이 선거 개입이면 두 달 전이면 더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터뜨리는 시간을 선거 열흘 전쯤으로 잡았다면 딱 잡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선거 개입용이잖아요 석 달 전에 한 압수수색 가지고 선거 개입용이라고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다 기소를 했다면 선거 두 달 전 한 달 전 선거 열흘 전을 기획을 한 거라면 이거는 빼박인 거 아닙니까 빼박 따라서 이 사건은 지금은 강요미수지만 조금 있으면 이거 직권남용수사로 넘어갈 것이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선거 개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거는 명백한 거예요 그걸로 그렇게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한동훈이 소송을 내겠다 소환조사 거부하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거는 자충수예요 저러다가는 체포당하죠 네 체포되죠 너 체포당할 거야 정신 차려 자 지금 한동훈이 왜 원래는 이제 어제 출석을 하려다가 안 했느냐라는 걸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럴 겁니다 더 이상 윤석열 총장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 없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근데 진짜 웃겨 그동안 그렇게 윤석열의 충진으로서 있었던 인간이 자기가 먼저 죽어줘야 꼬리를 자를 수가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 나 죽이면 너 살 줄 알아 이러고 있는 거야 네 바로 그렇습니다 참 나 진짜 이렇게 의리 없는 자식들은 또 처음 봤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